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전체 내에서의 분극에 대해서 설명드려볼텐데 유전체가 뭘까요? 유전체는 기본적으로 절연체입니다. 절연체지만 특징이 전기장을 걸어주면 분극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드릴 수 있어요.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면 분극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편극, 즉 분극이 뭘까? 그걸 설명드려볼 겁니다. 전 자기학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예로 들 수 있을텐데 예로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죠. 유전체든 뭐든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가 있을텐데 그 원자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을 둘러싸는 전자구름이 있죠. 즉 전자와 양성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전화와 전자, 음전화가 있다는 말인데 여기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를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F는 QE라는 콜롱힘을 따를 것이며 그건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개념을 참고하셔도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워낙에 잘 아시다시피 전기장 벡터의 전환을 곱한 만큼이 그게 바로 force,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은 뉴턴제의 법칙에 의해서 물체를 가속시키게 되고 그 가속시키는 방향대로 물체는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Q가 만약에 음전화인 경우 즉 전자인 경우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벡터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전자는 왼쪽으로 전기장의 오른쪽 방향이니까 양성자는 양전화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극이 분리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전기 쌍극자의 개념이구나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전기 쌍극자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렇게 편극되고 분극되는 걸 전기 쌍극자 모델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바로 분극됐다 하는 거예요. 원래 약간 의견이 편향됐다 이런 말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럴 필요 없이 극을 분리됐다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극이라고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수학적인 유도를 하면서 좀 더 물리적인 내용을 이끌어 가볼 겁니다. 자 뭐냐면 일단 이런 유전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유전체가 이렇게 물체가 있을 텐데 그 내에서는 미소 부피도 있겠죠. 거기 내에서는 미소 부피도 있을 텐데 그 미소 부피 내에서도 미소 부피가 거의 유한하지 않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부피여도 전기 쌍극자 자체가 원자 단위이기 때문에 그 미소 부피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몇 개의 전기 쌍극자가 있겠죠. 예를 들면 쌍극자 모멘트로 생각한다면 P는 QD니까 첫 번째 쌍극자 모멘트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 가다가 N번째까지 더해주면 결국 이건 시그마 QKDK를 N까지 더해준 게 되겠죠. 그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극의 세기를 그럼 어떻게 결정할까? 또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분극의 세기란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분극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너무 개념이잖아요. 극이 나뉴어진다? 그걸로 끝이 나면 물리가 아니죠. 이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약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을, 세기를 그래서 분극의 세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좀 더 객관적인 건 없을까? 그게 바로 부피로 나누자라는 겁니다. 부피로 나누면 분극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도 부피를 가지는데 전체적인 이런 분극의 합을 그 합을 한 분극이 들어있는 부피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밑에씩 보시면 쌍극자 모멘트를 그 부피 내 있는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한 거를 부피로 나눠줬어가지고 그걸 분극의 세기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라지 P라는 벡터로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보통 공대형 교재에서도 그렇고 이 볼륨을 미소 부피로 표현하곤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수식적으로 차이가 나중에 없을 거기 때문에 분극의 세기랑 결국 부피를 미소 부피든 뭐든 부피로 나눠주면 그 합을 쌍극자 모멘트 합을 부피로 나눠주면 분극이라는 또는 편극 밀도라는 이 P라는 벡터가 정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위는 물론 반짝거리듯이 쿨롱은 미터 제곱을 나눈 단위겠죠. 왜냐하면 볼륨은 미터 세제곱이지만 부피는 미터 세제곱이지만 쌍극자 모멘트는 전하량과 D 길이만큼을 곱한 단위여서 쿨롱이랑 미터 곱한 거에 미터 세제곱 나누면 미터 제곱분의 쿨롱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띄워드린 이 공식이죠. 공식은 제가 아까 띄워드렸던 두 번째 띄워드렸던 배너의 전기 쌍극자를 설명드렸을 때 유도해봤던 전위의 공식이고요. 이 전위 공식에 따르면 P자리에 뭔가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미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라지 P라는 벡터를 넣을 수는 없을까? 결국 라지 P도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고 부피를 나눠준 거니까 어떻게 잘 해주면 왼쪽 식이랑 같게끔 즉, 전위의 식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지 P라는 벡터 형식으로? 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한번. 라지 P라는 벡터는 부피로 나눠준 거니까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그게 이 유전체가 가지는 전체적인 전위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다시 설명드려보면 라지 P라는 벡터는 쌍극자 모멘트들을 그 부피 내에 있는 걸 다 합산해주고 그 부피로 나눠준 건데 결국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유전체 내부 있는 쌍극자 모멘트들도 다 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수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걸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원래 전위에 있는 공식은 스몰 P니까 그걸 라지 P로 해줘고 라지 P는 3기니까 또는 평균된 거니까 부피에 대해서 그걸 부피로 곱해버리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중 적분에 대한 거지만 결국 D타우를 D타우는 그냥 부피 요소입니다. 제가 DV로 적기가 왼쪽에 V랑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D타우를 3중 적분 부피 적분 해주면 부피가 나오니까 이렇게 써보자 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던 전제하에 넘어가 보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좌표계를 설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좌표계를 설정하는지는 제가 일단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거리 벡터를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지만 이 소스의 위치를 원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좌표가 변하니까 지금 저 유전체라는 물체 내부에서도 여러 개의 미소 부피가 있을 거고 제가 저기 미소 부피를 그려놨지만 저건 특정한 미소 부피에 불과하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그 위치도 변수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함부로 원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원점을 따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반짝거리는 이 위치가 관찰점이라고 한다면 즉 어떤 유전체로부터 형성되는 전위를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점 관찰점이 된다면 몇 가지의 벡터가 관찰점 벡터 R이고 여기까지가 소스 원천이죠. 전위를 이끌어내는 원천 내부에 있는 미소 부피를 가리키는 벡터가 R' 벡터 원천 벡터 그리고 이 벡터가 거리 벡터죠. 아까 띄워드렸던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그리고 지금 원래 있던 공식을 왼쪽 위처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small r을 large r로 왜냐하면 아까 띄워드렸던 배너에서 거리 벡터를 large r로 나타냈었으니까 그 표기를 그대로 유지한 뒤에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결국엔 4파이 슬론 제로분의 large p 벡터를 제외하고 large r 제곱은 벡터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벡터의 연산이 내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묶어내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large r 벡터라는 게 small r 그러니까 관찰점 벡터에서 원천 벡터를 빼준 걸로 정리를 했었죠. 실제로 지금 벡터 계산해보셔도 아시겠지만 벡터에 뺄셈 해주면 저 검은색 방향의 벡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도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large r 분의 1을 즉 거리 네 large r 분의 1이 large r이 거리 벡터의 거리 크기죠. 근데 그걸 그래디언트 씌워주면 마이너스 large r 제곱 분의 large r 벡터가 나와요. 왜냐 이 그래디언트는 small r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혹시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꼭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근데 이 관찰점에 대한 그런 그래디언트여가지고 이 마이너스에 꼭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x 분의 1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가 꼭 붙어야 되는 것처럼 large r 분의 1을 관찰점에 대한 거리 위치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래디언트 즉 경로적인 그런 경도를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붙고 large r 제곱 분의 large r 단위 벡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프라임 자표기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혀 다른 부호가 나오게 되죠. 반대 방향의 부호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large r 벡터가 small r 빼기 small r 프라임 벡터로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플러스와 뺄셈으로 정의되니까 그죠? 이 부분은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의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한번 넘어가보자. 그러면 프라임 벡터를 미분하실 때는 large r 제곱 분의 large r 단위 벡터가 되니까 저기 있는 여기 있는 large r 제곱 분의 large r 벡터에 대입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맞죠? 보시면 large r 제곱 분의 large r 벡터 거기 자리에 그래디언트 프라임 프라임 자표기에 대한 원천 벡터 자표기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취하는 수학적인 트릭을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 넣었어요. 왜 바꿔 넣었냐면 이러한 벡터 공식을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여기 반짝이는 이거 있죠.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걸 이걸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차근차근 설명드려보면 large r은 스칼라고 저 화살표 표시가 붙어있는 p는 우리가 벡터로 정의가 됐었죠. 쌍극장 워밍트 자체가 좀 벡터였으니까 그 벡터를 합화하고 판군하더라도 부피에 대해서 나눠주더라도 그거는 벡터가 되겠죠. 벡터 합유를 연산하면 벡터 벡터는 연산이 돼서 닫혀있으니까. 근데 이 large p라는 게 결국에는 벡터고 large r이 스칼라인데 그거를 발산시해주면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한 번은 고백 미분 같은 거예요. 한 번은 미분해주고 뒤에 거 그대로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해주는 거 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스칼라는 그래디언트 취해주고 벡터는 다이버전스 발산시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버전스 p 그거를 왼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건 빼기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저 large p 내저 그래디언트 prime large r 분의 1을 그대로 이걸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뺄셈에 대해서 분리 가능합니다. 뺄셈에 대해서는 인테그랄이 산용성이 있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고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앞에 항을 발산정리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산정리를 제가 지금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발산에 대한 삼중적분을 해줬을 때 부피에 대한 삼중적분을 해주면 그거를 그 부피를 둘러싸는 애워싸는 폐곡면에 대한 발터장의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그런 기하학적인 증명 을 또 바라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잠시 잠시 정지하시고 차근차근 보셔도 좋겠지만 발산정리를 아시는 분이거나 참고하실 분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거를 이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DS라는 미소면적 벡터는 지금 벡터장의 면적분이니까 그 미소면적 벡터를 N이라는 법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랑 그 미소면적의 만큼의 스칼라를 곱해준 걸로 미소면적 벡터를 바꿀 수 있죠. 제가 계속 배너를 띄워드려서 5개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 상에서 이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 배너를 띄워드리면 벡터장의 면적분 공식을 앞부분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위가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유전체라는 걸 안다면 그 유전체에 대해서 전위가 형성된다면 그 전위가 분극 벡터 분극이란 P라는 벡터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유도구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이해도 필요한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물리적인 개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럼 좀 더 설명드려보면 물리적인 내용을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이 꼴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형태를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검은색 식에서 잘 보시면 전위라는 게 애초에 사파인슐런스로 라지 알본의 Q로 정의된다는 건 우리가 쿨렁의 법칙이나 전위를 스칼라 포텐셜로 바라봤을 때 일 구하는 공식으로 유도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연속 전화분포 혹시 제가 배너를 지금 띄워드린다 해놓고 안 띄워져 있는 건 해수가 넘어서 그런 거니까 제가 고정 댓글로 걸어드릴게요. 지금 띄워드린 건 연속 전화분포입니다. 연속 전화분포로 인하면 면전화 밀도를 면적분에 대한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전화 Q를 어쨌든 그 영상 참고하시면 로에이스 해가지고 DS로 해줄 수 있습니다. D타우라는 미소면접백터 원래는 DV로 해야 되지만 전위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이렇게 바꿨고요. D타우라는 그리스 문자를 통해서 삼중적분 해주면 똑같은 전위의 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점전화에 대한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면전화에 대한 식이고 표면 전화 어떤 공면에 대한 세 번째는 마지막은 좀 더 일반적인 최적을 가진 웬만한 부피를 가진 부피 전화에 대한 전위의 식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맨 오른쪽에 아니죠. 맨 위쪽에 맨 위쪽에 보시면 라지 P 벡터랑 M 벡터 내적한 게 로에스랑 같고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 이게 로우 V랑 같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시 이 파란색이 로에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면적분인데 4파이 시련 세로 R이 분모에 있고 로에스라고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물론 그런 원천 전화에 대한 다이버전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 라는 걸 로우 V라는 최적 전화 밀도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이 실제로 그게 물리적으로 맞고요.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부분에 의하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그래서 이 로우 P S는 폴라리제이션의 P 앞글자다서 이제 P하고 셀페이스 S를 딴 거겠죠. 그래서 로우 P S는 P벡터가 그런 면적을 애워싸는 그 면적을 수직으로 향하는 법선 벡터의 단위 벡터가 내적한 거예요. 크기는 라지 P겠죠. 그리고 이 최적 전화 밀도는 라지 P를 다이버전스 취해줘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입니다. 실제로 이걸 공대형 교재에서 속박면 전화 밀도라 부르고 또 구속 최적 전화 밀도라고 로우 PV를 정의합니다. 실제로 물리학과 전자기학 교재에서는 그냥 바운디드 됐다. 구속되어 있다고 그냥 치고 면전화 밀도 최적 전화 밀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속박면 전화 밀도 구속 최적 전화 밀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속박 구속 다른 의미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면전화 밀도는 면에 속박되어 있는 거고요. 최적 전화 밀도는 체력 내에서 구속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의도할 수 있게 되었고 전의의 단식을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물리적 의미가 대체 뭘까 그래서 이식을 유도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느냐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